안녕하세요. 동쪽 바다 선한 이웃. 오카리나 연주자 육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곳은요. 대전에 있는 다담 스튜디오거든요. 저는 오늘 이곳에 커버 영상을 촬영하러 왔어요. 이곳은 많은 예술인들이 영상도 촬영하고 프로필 사진도 찍고 그런 아주 멋진 공간인데요. 또 마침 올해 벌써 4주년이 되었다고 해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많은 예술인분들 이곳으로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얼굴을 오른쪽으로 봐주세요. 약간 위쪽으로 봐주세요. 얼굴을 오른쪽으로 봐주세요. 얼굴을 오른쪽으로 봐주세요. 얼굴을 오른쪽으로 봐주세요. 자, 이곳은 이렇게 샀고, 그만큼 올릴까요? 아... 어, 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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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